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물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물결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건설사가 공사를, 건설공사를 하는 상가 신축공사를 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건설을 할까요? 혼자만의 힘으로, 자체 회사만의 힘으로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하청업자들한테 하청을 줘서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겠죠. 하청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억에 공사계약을 했다. 그런데 공사계약금의 20억 중에서 15억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억 원에 대해서는 대물로,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라든가 상가로 대물로 지급하는 것을 대물결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하청업자의 입장에서는 대물결제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현금결제를 받아서 현금이 팍팍 돌아가야지 원재료도 사오고 또 재건들 노임도 지급할 텐데 이 대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물로 받은 물건을 시중에 헐값에 내놔서 빨리 현금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통지수가 또 물러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건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청업자들한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공공연하게 대물결제 조건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대물결제 방식 계약에 대해서 실제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됐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설사가 대물결제를 했는데요. 결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산을, 이 건설사가 결산을 해보니까 너무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청업자들한테 떠넘기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요? 대물결제로 결제한 것이 현금 15억을 했고 대물로 5억을 했습니다. 5억인데 5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는데 이 대물결제 5억짜리가 시세는, 시가는 10억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 시가가 10억이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나한테 10억으로 발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 하청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원청업자, 이 건설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또 제 하청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원청업체의 이 건설사의 요구에 따라서 100%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청업체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질 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건설사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이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이 대물결제 조건이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건설사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물결제 조건에 대해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으로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 사례가 비일비지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물결제 시에 할인된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대물결제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할인된 가액으로 작성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도 할인된 가액으로 발행하셔야 세무상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